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고령의 가시거리 190m, 청송은 180m, 군인은 130m로 가시거리가 200m 내외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안개가 이어지다 기온이 점차 오르며 안개도 거치겠습니다. 출근길 차량 운행 시에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청명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10도에서 15도 내외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경북 북부동의 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김천은 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모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8도, 예천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예천도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23도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청명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